드록 봐주겠지? 이렇게 망했는데 심지어 꽤 높아 밀리토씨 저주받은 10시즌 아 진짜 아 알루스 뺑긋했는데 30명 중에 30번째야 아 개빡치네 진짜 30명 중에 30번째 나왔어 13시즌 간다 와 진짜 심한데 날도 나오겠지 날도 나오겠지 날도다 얘들아 날도야 이거는 볼 것도 없어 날도야 벨도 괜찮아 날도 벨 날도 가자 날도 로이스 괜찮아 200 괜찮아 200 괜찮아 그래 1,2,3,4,5,6,7 아 근데 200만원밖에 안하네 로이스가 아 나쁘지 않은데 200은 조금 아쉽다 로이스 아까 거기서 플래티너 패키지 나왔어야지 네가 이 새끼야 아 진짜 이제 하나 떴네 아 날도 한번 가자 날도 한번 가자 날도야 날도야 조뚜야 학교 가자 아 진짜 빨라티너 패키지 밸라티너 패키지 07 07 간다 07은 진유 나오면 돼 진유 악리 앙지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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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유 제발 제발 아 괜찮아 조뚜야 그래 조뚜야 아 근데 너 아까 나왔어야지 13에서 나왔어야지 조뚜야 아 아 이 새끼 여기서 나오냐 아 괜찮은데 좀 아쉽다 아 씨 조금 아쉽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조뚜야 아 공지에서 나오냐 괜찮아 그래서 나온 게 어디야 어 파릇파릇하네 어 조금 아쉽긴 한데 조뚜 괜찮아 4등 나왔어 괜찮아 근데 아 그래서 조금만 한 단계 위로 가보자 조뚜야 조뚜야 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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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각 진유 악리도 괜찮아 악리도 괜찮아 진유 악리 진유 악리 퍼 야 이 형 07 시절인데 왜 이렇게 늙었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맨유 애들 그리네 둘 다 맨유 시절이네요 06 갑니다 악리 카카 괜찮아 여기서 악리 하나 나오면 돼 악리 카카 악리 카카 괜찮아 악리 카카 괜찮아 보자 악리 카카 아 아이씨 아 아이씨 늦게 나오고 지하리야 아이씨 짜증나게 아 맨유 아우 개짜증나네 진짜 이새끼 08 아이씨 아이씨 젊은 시절 아니야 아이씨 내가 다 버린 새끼들인데 맨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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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망했어 이거 어떻게 진짜 야 플랫폼 패키지도 망했는데 시즌카도 망했어 개망했어 개망 아이씨 아이씨 맨유 개새끼들아 꺼져 꺼져 퍼거스 아이씨 야 얼마야 이거 아 나 이거 망했다 진짜 40만원이야 아이씨 야 빤짝 하나 있어 아 10만원 치인데 플랫폼 패키지도 망하고 뭐냐 이거 질토 야 질라탄 한 번이면 돼 질라탄이 난 4천 할 거야 3천5백 3천8백 질라탄이면 돼 질라탄이면 돼 아 질라탄 한 번이면 끝나 게임 끝나 질라탄 한 번이면 돼 괜찮아 나 이거 하나만 그래 질라탄이면 돼 다 용서할게 질라탄이면 용서할게 가자 제발 질라탄 질라탄 아이씨 아넬카 뭐야 야 나름 비싸다 얘 반짝이네 아넬카 새끼가 토레스도 괜찮아 토레스도 괜찮아 질토 질토 즐거운 토요일 질토 즐거운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 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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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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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 진짜 죽어버려 진짜 이씨 새끼들 아이씨 아이씨 개 망했다 이 집안 이씨 이씨 다시는 연질 안해 아니 08은 진짜 웬만하면 다 비싸단 말이야 왜냐면 08에 거품 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비싸 08은 근데 팥뿌리는 아니지 더 나와야 돼 08은 웬만하면 비싸 여기서 쟤라도 이거 라머스 나와도 망하는 거야 이거는 아 근데 이게 내가 시즌카 망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게 플랫룸 패키지가 망해버리는 바람에 다 망했어 그냥 내 인생이 망했어 아 품팩까지 망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망하면 안 되잖아 가자 아 짜증나 이거 개거품이잖아 얘네 다 이게 비싼 애들 아니란 말이야 거품 빠져 뭐야 이게 아 개거품 애들만 나왔어 진짜 아 짜증나 다 팔아 뭐야 이거 아 08이드부터 빨리 팔아야 돼 이거 개거품이 아니네 아 짜증나 진짜 뭘 한 번 더야 돈 없는데 그만해 얘기하지마 이제 와 시월레 물량 봐라 이거 와 원래 엄청 나왔구만 조작이구만 이거 와 시월레 너 이 새끼야 분발 좀 하지 뭐냐 이게 가격이 아우 아니지 아 아 아 아 묵지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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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팔아주세요 또 아 씨 괜히 했어 씨 뻥 야 뻥 하지마 이상하게 뻥 이게 웃겨 푸열 2카니까 3카 만들고 질라탄 3카 가버릴까 이거 강화로 2등 메꿔야지 뭐 열쇠 안 묶여있는게 헐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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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카 얼만데 2,500? 어차피 이거 싼데 뭐 그냥 씨 가는 남자인데 뭐 가 몰라 자물쇠 안걸리는거 다 팔아 헐크 푸열 공구 야 쿠라탄 안돼 야 쿠라탄 왜왜왜 쿠라탄 자물쇠 어 이건 안되지 쿠라탄은 걸어놔야지 이거 1억인데 씨 화면 잠깐 넘겨주겠어요 비번 때문에 오 이건 자물쇠 걸어놔야돼 쿠라탄은 안된다 어 쿠라탄은 안돼 1억이야 1억 저거 거의 다음주 되면 1억이야 됐어 가자 몰라 이제 야 간다 내가 그동안 했는게 다 있어 이걸로 이득보면 되고 푸요로 얼마야? 1,900 싸네 2,700 4,600 이게 비싸구나 브라보를 일단은 3카를 만들면서 가겠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재물 아니에요 이거 다 붙이는거에다 이거 은카 만들거야 다 그렇지 하나 터지면 간다 이거 이러다 하나 터지면 간다 이러다 하나 터지면 가는거야 간다 푸요 간다 첫번째 첫 봤다 푸요 1,900 싸 싸 싸 아이 이런 놈아 필요없어 이거 어차피 싼거라 1,900 이어서 간다 그냥 싼거야 싼거 괜찮아 싼거야 헐크 이 새끼 겁나 못했잖아 아 터뜨려도 돼 터져도 돼 얜 터져도 돼 넌 터져도 싸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싸 이거 싸 이거 싸 야 몰라 싸 쓰는 애긴 해 어 쓰는 애긴 한데 그렇지 터지는 줄 알았잖아 이 새끼야 터지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랬잖아 터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랬잖아 아이씨 다행이네 아이씨 다행이네 아이씨 깜짝 놀랬네 이 새끼 터지는 줄 알고 이거 아이씨 터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랬네 그냥 아이씨 놀래가지고 깜짝 놀랬네 뭘 칠카야 이 새끼야 칠카야 안 돼 안 돼 말던 소리 하지마 안 돼 안 돼 칠칼은 무슨 후 다시 브라보 야 칠칼 따로 있어 칠칼 아니라 비싼 거 있어 하나 기다려봐 그렇지 잘 붙어 강화 이벤트라 그렇지 이거 다 돈이다 얘들아 가격 점점 비싸진다 후 후 후 후 후 그렇지 후 후 후 1은 잘 터져 이가 훨씬 잘 붙어 ky아 아아씨 한번 터졌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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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하나 더 하나 더 3 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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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 번 됐어 됐어 흐름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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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라탄 3드카 가자 질라탄 3드카 4600 됐어 됐어 왔어 됐어 아 2드 붙겠지 2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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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설마 에 3칸대 떨어지겠어 순이가 잘 지내고 있니 순이가 너의 순이가 어떻게 되니 1위니 2위니 3위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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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요 오 오 오 오 오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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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보 잘했어 브라보 잘했어 브라보 좋구요 브라보 꺼지고요 브라보 좋구요 아 브라보 좋았어 오죠 됐지 아 됐어 됐어 됐고 하 하 하 아니야 아니야 아직 하나 남았어 이거 처리해야 돼 이거는 노재물 화면 잠깐 넘겨주겠어요 이거 부케 있는건데 안팔려 안팔려 이거 뒤에구 안팔려 진기가 없나봐 더럽게 안팔려 이거 지난번에 오프사이드 시간에 만든건데 더럽게 안팔려 이거 쓰레기 같은거야 이거 하 하 재고야 재고 육카 53 간다 53 53 너무 거품이라고 뭐가 거품이야 가격이 어 그래서 53 간다고 하 하 어차피 안팔려 54는 돈이 없어 나도 먹고 사야되려면 이 돈은 있어야 돼 이거 이 자금 있어야 돼 재계약비용 있어야지 이거 간다 53 지금 하한가에 올린거야 이게 이게 하한가야 하한가인데 13개가 있어 절대 안팔려 아이씨 몰라 야 니네 뭐 생각하냐 이런거 하는데 뭐 생각하고 하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돼 재물 필요없고 간다 아무 생각 없이 가는거야 이런거 간다 1억이다 대면 1억 대충 1억 맞나? 몰라 안되면 말고 뭐 8천원 올리면 팔리겠지 아이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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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될놈! 된다! 난 될놈이니까! 난 될놈! 난 될놈! 될놈 돼! 될놈 돼! 뒤에 구! 가자! 형이랑 6화까지! 될놈 돼! 가자! 될거야! 난 될놈이니까! About me! 안 될놈이구나! 안 될놈이구나! 안 될놈이구나! 안 될놈이구나! 안 될놈이구나! 6천만 원 선해봤네. 헐크? 칠카? 맞네 맞네 그것뿐이네 6이랑 뭘 붙여야 돼? 6,4? 6,4? 6,4? 6,4생도 아니야? 6,4? 6,4? 헐크 헐크 6,4 아니야? 헐크는 6,4야? 어? 6,4? 6,4? 알았어 가자 칠카 얼만데? 8,000? 가자 일단은 브라보를 좀 터뜨리자 오케이 어? 브라보게 잘 붙냐고 있잖아 짜증나게 브라보? 사재기 있지 브라보 엄청 비싸 나 이거 살 때 2만원 3만원 하는 거야 지금 5만원 넘을걸? 10만원에? 잘 샀네 그렇지 아니 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4,3,4,3? 4,3,4,3 괜찮네 하나 하나 둘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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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어 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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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됐어 붙으면 안 되는데 자꾸 붙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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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아니라고? 야 내 인생에 금카 한번 달아와야지 않겠어? 오늘 7카 만들고 다음 오프사이즈 시간에 7카 맞는 걸로 5카 사서 5카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? 내 인생에도 금카 하나 만들어 봐야지 일단 오늘 7카로 만들자 별놈 대리야 유고가 더 높다고 하지만 유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강화는 말이죠 50% 확률입니다 되거나 안 되거나 될놈 대리예요 안 될놈은 안 됩니다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강화는 어차피 공개를 안 했어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아무도 몰라 강화 확률이 그러면 되는 거나 안 되거나 50%야 되거나 안 되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안 되어주는 거 1억 날렸냐?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